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4등전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여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주일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2부와 또 3부 선교에 대한 두 개의 풍성한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2부에는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 4등전 19장 20절에서 22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김송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았고 3부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정문식 순회 선교사님을 통해 또 귀한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3부 때도 정문식 선교사님이 잠깐 언급하신 대로 예원교회는 2, 3, 7 나라와 또 5천 종족을 살릴 또 선교하는 교회고 선교 DNA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37년 전 우리 예원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오직 전도와 선교 때문에 또 세워졌던 교회고 또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본당 헌당이라는 또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응답을 발판으로 예원의 온 성도들이 2, 3, 7 원년에 한 나라씩을 품고 또 우리가 도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여러분 광고 보셨겠지만 2, 3, 7 나라 담당 장로 모임도 어제 있었고 또 2, 3, 7 국가 선교회 모임도 또 그 일정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세계보금화를 하고 또 전도와 선교를 부르짖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갖고 막연한 선교가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실적으로 또 움직여지는 교회가 거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원래 제 순서 한 두 번 정도 건너뛰고 오랜만에 새벽 기도에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지난 5월 초에는 필리핀 팔라완에서 RTC 강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팀 사역이 진행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 사실 지금 수개월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수화 단전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갔을 때는 단수화 단전이 한꺼번에 같이 왔어요. 그래서 물을 다 받아놓고 써야 될 정도였고 사실 발전기를 돌려야 될 상황이라 에어컨까지는 돌아가지 않는 상황. 그래서 굉장히 선풍기 틀어놓고 강의를 했었는데 아블론 지역에도 저희가 탐방을 갔는데 거기 46도. 한국 돌아오니까 거의 16도, 17도, 굉장히 30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실 많이 좀 더웠고 힘들었지만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선교사님들한테 대단하다. 어떤 사역의 열매 여부를 떠나서 그 현장에 내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품고 거기서 내 인생을 들이기로 작정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주간 고생하고 오는 것에 비하면 참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알티스 강의를 하고 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예원의 시스템을 소개하고 또 예원의 전도의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본당 우리 예원교회라는 베이스가 든든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힘있게 선교를 할 수 있고 또 선교사님들 역시 현지에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지 않는가 다시 확인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목사 위에 선교사가 있고 선교사 위에 순교사가 있다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다 같은 목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참 귀한 선교사님들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파키스탄에 이어서 두 번째 캠프가 인도네시아 캠프가 다음 주에 6월 9일에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또한 제가 팀장으로 가게 되어지고요. 지난 한 주간에는 사전 캠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또 알티스 강의도 하고 또 실제로 우리 성도들 훈련도 시키고 또 팀 사역도 하면서 본 캠프를 위한 좀 그야말로 준비를 하고 영적인 베이스를 깔고 오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팀장의 저를 포함해서 50명의 우리 캠프 팀원들 아까 우리가 또 발로 밟게 될 우리 현장들 또 주보 잘 보셔서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중보해 주신다면 또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의 응답을 또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장이 전 세계 아시다시피 여러분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고 또 이슬람 국가로는 1위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무슬림들이 있고 전 국민의 88%가 무슬림들이고 또 캠프가 진행되어질 발리 현장 자체가 98%가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싸움이 필요하고 기도 배경이 필요한 그런 현장 속에 이제 캠프가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발리 우리가 보통 신혼여행지고 또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민족들과 또 다문화 현장이고 사실 이 언어 자체가 700개 언어가 있고 480개의 종족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종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신들의 섬이다라는 별칭이 붙여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흑암 가득한 현장입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대지는 저희가 2부 때 받았던 말씀으로 또 2대지는 3부 설교 간단히 요약하고 마지막 결론에는 인도네시아 전두컴프에 대한 기도 제목 오늘 함께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 3, 7 성교 원년에 또 2, 3, 7 장막터를 넓히는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바울이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그야말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정도면 안주해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안주하지 않고 3차 전두여행에 대한 성교사역을 보고한 후에 이제 로마로 가고자 하는 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꿈이 막연한 꿈이 아니라 오늘도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에베소에서의 말씀 부흥이었거든요.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이제 로마도 갈 거다. 막연한 세계보금화가 아닙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예루살렘이라는 순차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새로운 비전 속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이 계획과 단계를 갖고 도전하게 하셨거든요. 바울은 동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그 그릇으로 불러주셔서 이미 세 차례의 전두여행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오 스틸버닝 여전히 불타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을 갖게 되어지고 선교 전략가였거든요. 이렇게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그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그냥 단순히 어떤 경제나 문화의 중심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로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 통하지 않은 길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계 각 지역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바로 로마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로마와 같은 곳이 어디냐. 바로 2, 3, 7 나라 5천 종족 이 미종족을 하늘께서 항하여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인들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가장 먼 곳이 땅끝이다 라고 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땅끝은 지리적으로 가장 멀었던 서바나 스페인 그것이 지구의 끝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마로 이 복음을 확산시키려면 넘어야 할 산이 반드시 거쳐야 할 산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의 생에 있어서 사실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던 것도 로마였고 또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된 것도 로마였고 지금도 바울이 감금되었던 로마 감옥이 보존되어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바울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로마가 어디인가 당연히 먼 땅끝 먼 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라는 현장이 사실 복음의 가장 불모지죠. 가장 복음이 체질화되지 않는 곳 가장 복음을 알지만 적용이 안 되어지는 것이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뿐이 체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돌아다녀요. 가장 강박한 성교지가 우리 자신일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고 복음 전하고 성교했는데 정작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러면서 나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게 되어지면 사실은 말씀 운동 한다고 다니지만 사실은 나는 늘 공허한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의 모든 정체성, 모든 구원관, 모든 직분관이 바로 늘 이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과 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 고난과 질병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냅니다. 로마가서 평탄한 길 절대 바울이 걷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사실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좋은 학벌에, 그 좋은 뼈대에 있는 가문에 거기다 신교까지 당해? 아니 예수 믿고 이런 핍박 당해? 그럼 예수 왜 믿어야 되는데? 우리 사실 핍박 없어지려고, 있는 문제 해결하려고, 없던 것 좀 있게 하려고, 예수를 믿는 기복적인 신앙은 많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고 보금 안에서 분명한 구원관과 인생 간 직분관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그것이 사실 그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인생의 초점을 마친 생존, 지향적인 인생, 아닌 거죠. 세상 성공을 위해 인생을 투자하는 생존 지향적인 것도 아니고 또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성공 지향적인 인생도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사명 지향적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보금을 전파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태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원 16절 15절을 중심으로 우리 정무색 순회 선교사님이 보금의 기본 메시지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또 순회 사역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죠. 결국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사탄의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이미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죽음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 없고 뿔이 뽑힌 나무 스스로 땅 속에 뿔이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이 다 틀려버린 거죠. 자력구원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탈역구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제3자가 개입돼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도와주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구원자는 우리의 선행과 어떤 노력도 아니오 바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구원은 철제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은 그냥 받는 거잖아요. 에베스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로마스 5장 11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영혼이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 둘째 사망입니다. 죄는 사망을 낳고 심판을 낳고 결국은 영영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원죄 문제 역시 우리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사함의 방법이 피 흘림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영적 공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없는 깨끗한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의 친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지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고 동일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사탄의 문제. 사단이 던진 올무와 함정화체 속에 우리는 다 빠져 있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사건으로 이 원시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사건으로 사단의 건세를 박살내고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 모두 해결해 주신 겁니다. 따로는 우리에겐 지루한 반복으로 드릴 수 있는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복음이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밀어내게 드리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세 가지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세 가족 사주 교육을 하면서 너 착한데 왜 감기 걸렸니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거든요. 착함과 감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별개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착함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와 착함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방법은 따로 있는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여러분 누군가의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얘기하겠지만 어제 3불대 정문식 선교사님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신학교에서 이거 배웠었어요.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4절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그리고 4절에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될 수 없는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이세 혈통에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까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너무도 자세하게 풀어준 성경 본문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인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생애할 일은 오직 전도와 선교 내가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만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만큼 내가 뭔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굳이 사명을 강조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구원을 같이 깨닫는 만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적인 거 하나님께 다 아니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전도하다가 살면 전도하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죽어도 살아도 우리는 이미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상급은 구원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상급 안 받아도 됩니다. 많이 비했어도 우리는 불평물만 하면 안 되거든요. 감사하기도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로 또 상급까지 주신대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손은 거식함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우리의 후대까지 하나님은 천대까지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급을 이하여서 그 표 때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바로 그 상급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럽의 보금화 되었고 이 보금이 흘러흘러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여러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특별 이명계약이 있는 그 생업현장 하나님이 또 보금화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정문세 성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순회사역의 응답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야 저게는 어떻게 딱 도셨을까 싶을 정도로 알테이스만 해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시베리아, 파키스탄, 콜롬비아,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 뉴델리까지 또 전두학교 역시 우크라이나,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스라엘, 멕시코, 말레이시아, 에디오피아 현장까지 귀한 또 순회사역의 보고를 함께 보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의 배경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온 천하에 따르면 만민에게 보금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성교사의 응답, 동일한 상급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 3, 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세계보금화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우리 인도네시아 전도캠프 기도 제목과 또 일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19페이지에 잘 나와 있고요. 저는 2019년에 인도네시아 캠프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실 3년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 캠프가 없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2023년에 다시 인도네시아 캠프를 비롯해서 캠프들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1만 8천 개의 섬이 있어요. 지금도 그 섬을 다 세지 못할 정도로 최대의 섬나라고 기독교는 5%밖에 되지 않지만 그 보금도 사실 원색 보금이 아니죠. 섬궈보금 굉장히 토속적인 신비 섞인 보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가 힌두교인 발리 현장의 사전 캠프를 통해서 하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지만 숨겨진 절대 제자들 구원업구로 작전된 자들을 숨겨놓으신 현장들을 다시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캠프 주제는 회복과 부응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캠프입니다. 제가 SK 47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잡은 이유는 성전 이전이라는 응답을 그래서 우리 감사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내부 성도들이 더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제2의 전도운동을 통해서 외부적으로는 이제는 부응운동 500명 부응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부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 망대를 세우는 현장으로 우리 발리 예원교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자립, 자치, 자전 이게 중요한 굉장히 선교의 전략입니다. 자립은 선교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현지 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자립입니다. 자치는 교회 문제 스스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영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자전은 스스로 전도하는 것. 선교사님의 어떤 도움이나 우리 국내 캠프팀들은요. 그냥 마중물이에요. 우리는 선교의 붐을 일으키고 올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현지인들이 일어나야 되고 자기들이 전도운동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지 선교사님과 현지 송도님들이 중심이 돼서 실제로 거기서 정말 활발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립, 자치, 자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서밋전도를 통해서 중지자 산업인이 일어나고 500명 부응운동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선전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사전 캠프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준비하고 있는 또 올해 여러 캠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전방 가운데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위원회를 위해서도 중부해 주시고 또 우리 본교회의 인리어 예배국에서 기도해 주셔서 지금 현재 인리어 예배국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그 한 분 한 분이 사전 캠프 갔다 와서 보니 현지인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리스의 절대 제자로 훈련되어서 역파성 되어질 수 있도록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인리인 무슬림들이 6만 명 그들 역시 우리 인리어 예배국을 통하여서 또 보금화 되어지고 증인으로 역파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2, 3, 7 나라가 나의 로마로 품어지고 나의 땅 끝인 내 개인이 보금화 되어져서 만밀히게 보금을 전파하시는 2, 3세 성교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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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